1. 6. 7. 8. 12. 12. 12. 12. 13. 13. 14. 14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15. 반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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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! 이렇게 다시,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훅, 훅 일을 갔잖아요. 똑같아요. 반동, 반동 잡고, 쑥, 반동 주면 그렇지, 좀 더 살짝, 다리가 반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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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!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, 오른쪽에서 왼쪽, 다시, 삭! 다시, 삭! 왼쪽으로 가다가 다리가 반동해, 하나, 둘, 셋, 삭! 이렇게 삭! 그렇지, 또 삭! 이제 자식 딱 잡으러 그래서 이제 이기서, 이제 이기서, 왼쪽에서 쑥! 오른쪽으로, 오른쪽에서 왼쪽으로, 시작! 이쪽으로, 이쪽으로 내려가고, 이래 올라와요. 그치, 다시, 그렇지! 그치, 삭! 다시, 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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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이 육자, 그치, 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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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가는 거야. 알겠나? 삭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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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